이번 시간에는 환하게 빛나는 LED를 감싼 모스 조명등을 만들어볼까요? 조명등, 모스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어머어머, 공기가 깨끗한데! 모스 조명등을 걸어봤어요. 신선한 공기, 냠냠! 모스는 공기를 청정하게 해주며 유해물질을 흡수, 분해하고 탈취 효과가 있어 화장실, 신발장 주변에 두면 좋아요. 우아!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 보이는 조명등이에요! 은은한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LED 조명을 켜놓아 분위기 있어요. 구성품입니다. 제작 방법입니다. 구멍 뚫린 플라스틱 구와 안 뚫린 구를 서로 끼워 조립합니다. 구멍 뚫린 플라스틱 구에 쉽고 LED의 전선을 펼쳐서 넣어줍니다. LED 스위치 위쪽의 모스를 덮어 투명구 안쪽을 꾸며줍니다. 투명구 안쪽을 드라이 플라워, 토끼 인형을 배치해 자유롭게 꾸며줍니다. 빵끈을 투명구에 걸어 매듭을 지어줍니다. 스탠드에 빵끈을 건 투명구를 걸어주면 완성됩니다. 귀여운 토끼가 들어있는 모스 조명등이 완성되었어요. 세원과학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scène어를 마셨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콜라스 짱workeko Tetris to 해야 To 뭔